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시세에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만, 하나오션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조선주종에서도 하나오션을 특히 많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멘텀 더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도 방산 쪽과 함께 문열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폴란드 방산그룹 WB와 함께 잠수함 사업을 협력하자라고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군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 필리즈 선수 인수로 인해서 미국 군함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구축함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이 하나오션 사업장에 올해 한국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유지보수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보다 좀 덜 오른 점이라고 본다면 실적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진출 기대감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정고점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 오늘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어제 하락을 또 단숨에 하루 만에 만회한 모습인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하락을 좀 만회하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중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만 대응하신다라면 현재 가서부터 좀 나눠서 3만 원 초반대에는 매수하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가는 3만 6천 원을 3만 6천 원대를 좀 잡아드립니다만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보신다라면 지속적으로 본다라면 4만 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손절가는 2만 7천 원을 좀 잡아드리면서 대응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